엇! 또 있자 또 있자 자 안녕하세요 오후 엔진중학교 3학년 박지성 연신중학교 3학년 연신중학교 3학년 시도대왕이랑 충천 소양광대에서 3등 두고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신중학교 3학년 배서준입니다 2학년 때 1등 한 번, 3등 한 번 하고 3학년 때 3등 한 번 하고 2등 한 번 했습니다. 나머지는 뭐 딱히 수상 없으면 여기서 끊어도 될까요? 네. 저 서울시 앞에 1등. 1등 했어? 네. 진평 전국장사 시름대회 3등 했습니다. 어, 알겠습니다. 여기서 여자친구 있으신 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. 너 헤어졌어? 네. 헤어졌어? 네. 네. 야, 진짜 맛있어. 와. 한 번 더,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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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줄을 잘 타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가 있지? 그 다음에 탈 사람. 한 번 더, 다시 한번 더. 한 번 더, 다시 한 번 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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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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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타네 그래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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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iva 와우 와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높아가지고 이렇게 와우 와 와 와 2. 5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용서도 나는 못한다. 형 한 번만 시도해봐. 시도는 한 번 해보세요. 시도. 1. 1. 2. 3. 620랑 아무 상관이 없네요. 누가 좋아하겠다고? 영민이가 진짜 좋아. 누구? 영미? 영민이. 영민이가 누구야? 여자친구. 아 진짜 여자친구 맞어? 네. 아니 근데. 짝사랑하는 친구야? 아니요. 사귀는 거 맞어? 아니요. 사귀지도 않는데. 남자예요. 아 남자야. 아 그러니까 놀린 거지. 진짜 영민이라는 사람이랑. 사귄 게 아니라. 자. 아. 아. 또 우리 개그팀. 천하재의 장사. 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. 니키왕수. 니키왕수. 와 있고요. 우리 자연인. 와 있고요. 우리 코치님 와 있고요. 고생입니다. 1995년생 어른아이 27살. 178에 83kg. 네 번째판입니다. 베지기. 어린 쭉. 여기서. 하면서. 유정빈 씨는 좀 스타처럼 보인다고 해서. 일부러 좀 늦게 온다고 하네요. 네. 연습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형도 그냥 넘어트리려고 해봐요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저 괜히 지니까 아픈 표정 한 번 지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disappearing 이 다시 쭉 기쁜가 وس. 아니 그냥 안나면 안 떨어요. 어? 어떠ça? holy hell pren pren Gur GRACE streng 진짜 반갑다! 이런 장면을 안 하라고 생각하고 깜짝이야세요. 이 장면이 좀 더 잘 됐어요. 오우 오우 오우. 이렇게 들렸어 이미 이만큼 들렸어 이때 이제 덕거리를 하고 카운터 회수를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내가 들렸다고 생각하고 70%의 힘으로만 계속 나를 왔다 갔다 중심 이동만 좀 시켜봐요 2농 1, 2, 1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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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2매 2매 1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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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매 1매 효과가 있구나 지금 선수입니다 아니 진짜로 너무 잘하네 와 야 빨리 야 몸 바빠서 난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역시 실천처럼 해 실천처럼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하하하하 준비 시작 그거 안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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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오어 심름에서 왼삿발을 놓으면 자살이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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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레전드 다 파사네 와 물기 가벼운 거 아니야? 며짝 드네 물기 퇴근해야죠. 1. 2. 2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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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6. 6. 9. 10. 자, 숟가락이랑 두 시간을 볼게요. 아, 네. 해놓을게요. 맛있습니다. 네, 한 번. 그림에 딱 올려서 맛있어. 이게 10일박이지? 네. 오, 옛날. 운동 끝난다면, 친구들. 10일때는 사는. 네. 내가 제일 성의형 같거든. 안녕하세요. 위키랜턴 조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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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온이에요. 야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. 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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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